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시장가서 이렇게 자색옥수수로 사왔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해서 사왔는데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5,000원어치인데 7개 정도 되요 이것을 한번 삶아서 맛있게 먹어 오려고 사왔습니다 물에다가 깨끗이 씻었어요 이걸 한번 삶아 볼게요 압력밥솥에다가 물을 충분히 붓고 옥수수를 넣은 다음에 소금 반큰술, 유수가 반큰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삶아주면 그리 달지도 않고 적당한 맛이 더 있습니다 뚜껑을 덮고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30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니 다 삶아졌어요 아주 잘 삶아졌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자색옥수수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시장에 예전에는 미생만 많이 봤는데 요즘은 자색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주 더 짙은 것도 있구요 먹어보니까 아주 쫄깃쫄깃한게 너무 맛있어요 옥수수 자색옥수수 삶아보았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